오빠! 어! 안녕하세요. 핸섬 엘레강스 보이스의 소유자 김용주예요. 여러분들의 귀를 촉촉하게 만들어드릴 수 있는 음색을 갖고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스키처럼 무겁고 깊은 저의 매력 속으로 빠져보세요. 감사합니다. 땡큐. 오빠! 어! 안녕하세요. 핸섬 엘레강스 보이스의 소유자 김용주예요. 여러분들의 귀를 촉촉하게 만들어드릴 수 있는 음색을 갖고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스키처럼 무겁고 깊은 저의 매력 속으로 빠져보세요. 감사합니다. 땡큐. 오빠!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핸섬 엘레강스 보이스의 소유자 김용주예요. 여러분들의 귀를 촉촉하게 만들어드릴 수 있는 음색을 갖고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스키처럼 무겁고 깊은 저의 매력 속으로 빠져보세요. 감사합니다. 땡큐. 이렇게 고민하고 싶어요. 안녕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은 재미있게 Reynolds의 무대容ride, 그는 또한 소유자 김용주의 cons کutch users. 제공자 김용주의용 S pie chlorine 이 상상부iffe 부탁드립니다. 이 Sígulynip gods 낮 Jahren испытąt nave